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믿으리는 모스티브 교육관리부 오윤희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아트는 곧 찾아올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릴 차탄체크 아트입니다. 퍼펙트 라이너 골드는 라인 전용절로 라인을 그리시기에 적합한 점도와 뛰어난 발색으로 원콤만으로도 선명한 라인을 그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롱라이너 브러쉬 0.6호는 기존 0.25호에 비해 60%가량 길이가 길어져 레이스 체크 3마리를 그리시기에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홀더는 최대 6개까지 안정적으로 거치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모스티브 샌딩 파일로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하여 프리퍼레이션 해줍니다. 모스티브 베이스 젤을 얇게 한번 부포한 후 LED 30초 UV 1분 큐어링합니다. 모스티브 이지 레드 컬러를 원코 도포하여 큐어링 후 완벽한 발색을 위해 춥고 탑니다. LED 30초 UV 1분 큐어링합니다. 모스티브 CL11 컬러와 스퀘어 브러쉬 3호를 이용하여 가로로 2개의 선을 그립니다. LED 15초 UV 30초 가큐어링 해줍니다. 모스티브 cel 모스티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퀘어 브러쉬 3호와 CL11 컬러를 이용해 세로로 선을 그립니다. 중간중간 큐어에 겹치는 부분이 진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LED 15초, UV 30초 각퀴링 해줍니다. 전체적인 체크 패턴을 투콧 해줍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0.6호 롱라이너 브러쉬와 모스티브 CL11 컬러를 이용해 빈 공간에 가로와 세로 라인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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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티브 0.6호 롱라이너 브러쉬에 퍼펙트 라이너 골드를 사용하여 두꺼운 라인 위에 두 두씩 가로와 세로 라인을 그립니다. 퍼펙트 라이너 골드는 라인을 그리기 위해 적합한 점도와 뛰어난 발색으로 원콤만으로도 선명한 라인을 그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퍼펙트 라인 위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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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30초 6일 1분 퓨어링 해줍니다. 곧 찾아올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릴 타탐체크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스티브 퍼펙트 라이너 골드를 이용해 다양한 아트에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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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